배우 윤기원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기원입니다 네 감초연계 대명사 배우 윤기원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고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그럼 형님 동생으로 지내셨나요? 저 혼자서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었죠 아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기원 형님 나오셨다 아 기원 형님 나오셨다 저기 분위기가 좀 사만하죠? 아이고 좋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요 또 다른 기원이가 와서? 아니 아니요 저는 좋은데요 제 눈빛이 부담스러우신데 슬슬 그러고 있어요 눈빛이 아니라 눈썹이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막 질문요정이 요정이 어디 있어요? 요정은 없고 덩치는 하나 있어요 큰 덩치 하나 있습니다 되게 진술하신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가까이 보면 덩치 맞습니다 덩치 맞아요 조 덩치 골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5년도 쯤에 아는 지인분들이 그 일산 저는 일산 사는데 행신동이라고 또 근처에 있어요 아 행신동 거기에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제 자주들 모이셔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몇 번 찾아가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안 되죠 아 안 됐어요 그 분들은 이제 그 전부터 했던 양반들이고요 아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져 져요 그렇죠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정말 특훈 아닌 특훈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일취월장을 해서 이 양반들이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구나 그 정도의 어떤 제가 반응을 잘 치시겠다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크린 골프 핸디는 어느 정도 계시나요? 아 일단 그 베스트를 말씀드리자면 부끄럽습니다만 부끄럽지만? 너무 잘 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원덕까지 사원덕! 이야 오늘 뭐 역시 잘 오셨네요 근데 모실 때는 20개 주칩니다 플러스 20개 아 그쵸 갭 차이가 24개야? 저도 그랬는데요 뭐 그지 말하지 마세요 그 필드 잔디 저기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 울렁증이 있어요 잔디 까질까봐 그렇게 잔디 아끼나봐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잔디 밟지 마시오 세대 씨였어요 어 그래서 그런건지 잔디 밟지 마시오 디봇이 안 나는구나 탁볼 땡땡 소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요 아 이렇게 아하 잘 오셨어요 보고 우리 두 분의 프로님께서 솜을 이쁘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그때 저도 원포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듣고서 이제 고등학교 듣고 그런 거는 안 맞아도 그렇죠 안 맞죠 근데 이분들께서는 그거를 전혀 없게 만들어요 원포인트가 거의 신의 한 수처럼 나와요 한 수를 딱 떠서 그냥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요 막 다 뜯어 고치지 않아요 아 최고 전문가 강남에 있는 분이에요 강남에 잘 사시는구나 아니 지금 기쁨이요 아니 지금 기쁨이요 네 파이팅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스윙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박수 박수 치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당장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스윙을 만드는 게 저희의 컨셉이에요 임시방편이군요 임시방편은 아니죠 전문가 저희 전문가 이때까지 딱 걸려 놓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지 말고 갑자기 그 조미료 푹 넣고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 조미료 푹 넣고 갑자기 맛있죠 이런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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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스윙 중에 뭐가 제일 자신 없으신가요? 이제 그 클럽 중에 클럽 중에 그 짧은 채대로 좀 괜찮은데 긴 채대 예 아 근데 우리 저 하기원 선생님께서 드라이버는 잘 칠 스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또 밑에 깔아 놓으셔가지고 깔 맞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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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게 뭐냐 이상하다 하 선생님이 분명히 잘 맞춘 스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많이 아니면 이거 몇 개만 딱 잡으면 되게 잘 칠 스윙이에요 자 오! 오 깜짝이야 오 왜 잘 벌리려 하지? 오! 오우! 팔입니다 오 고기 없어도 돼 저희 네 밟고 옮기셨어요 자리 위안합니다 응. 오빠가. 오. 아, 진짜. 보통, 보통. 이야. 요런, 요런 감성이 있구나. 야, 이제 뭔가 긴장이 좀 풀리고 재밌어지고 있어. 보통 비거리 얼마세요, 보통 비거리. 뭐 이 정도입니다. 200 살짝 넘어. 뭐 좀 많이 나가면 210 좀 넘던가.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로님 다 보셨나요, 아니면. 네, 저는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유심히 봤는데, 백스윙을, 백스윙을, 백스윙을 좀 넘나? 백스윙 하실 때 그 궤도가 계속해서 조금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가끔은 위로 올라가고 가끔은 뒤로 가고. 일관성이 없어요. 네. 백스윙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힘이 들었어요. 일관된 백스윙을 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른팔뚝에 힘을 조금 뺄게요. 여기요? 네. 오른팔뚝이 너무 살아있으면 우측으로 저희가 문을 열어주면서 백스윙이 올라가야 하는데 문이 다 껴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힘을 너무 줬다는 말씀이시죠? 네. 힘을 너무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고 계시죠? 팔꿈치가 왔다 갔다 하면 돌아가요. 지금 여기 카메라 있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으로 잘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45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렇죠. 한 열려있는 느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쉬워요. 자. 저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어? 안녕? 네. 이렇게 안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녕을 하듯이 팔이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진행해. 안녕? 팔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울릴 때 이렇게 뜬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팔이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진다, 팔이 굽혀지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백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녕. 안녕. 아, 이건. 이 간단한 거를. 내용 좋다. 자, 기대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맞을 것 같아요. 어우, 식중을 드렸는데 안 맞는데요? 아니, 좋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뭐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또 선수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한 번 더. 한 두 번 더 해보고. 한 두 번 더. 한 번 더. 제 탓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와. 오케이. 뭔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아니, 내 목소리가 지금 떠셨는데. 좀 미간이 찌푸러지신 것 같아요. 힘을 자꾸 질려고 하시다 보면 공이 다. 근데 이거를 저는 조아란 프로님 거는 조금, 시간이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조아란 프로님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시간이 많이 버셔서. 정기간이다. 손목, 손목으로 들지 말고. 아, 손목으로? 네, 손목으로, 손목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꺾어서 백숭이를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천 형님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던데. 아하, 제가 지금 형님. 꺾고 그다음에 칠 땐 확실하게 손목. 요거, 요거. 여기서 다시 제자리 오면서. 그렇죠, 원 위치. 동작만 그냥 툭툭 한번 건드려보시겠어요? 한 번, 몸을 한번 붙여보실게요. 세게 치지 마시고 가볍게 툭. 그렇죠, 다시 한 번. 백, 그냥 툭. 그렇죠. 이렇게 뜬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팔 힘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굽혀진다, 팔이 굽혀지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칠 땐 확실하게 손목. 요거, 요거. 여기서 다시 제자리 오면서. 그렇죠, 원 위치. 자, 시도. 네, 시도. 도전. 화이팅! 도전. 몸이 들렸죠? 아, 이거 참. 다시 한 번 더 시도. 네, 시도. 오, 큰일 났네. 아, 자,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지금 우려하신 나는. 게다가 이게 티가 높아져서. 우리 하 프로님이 괜히 높여서. 그러니까요. 제가 왜 높였을까? 지금 하 프로님이 잘못했어요, 지금. 네, 왜 높여서. 네, 하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또 프로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게임에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죠.